캡슐 탑 모멘트 캡슐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모멘트 캡슐 중요한거나 또 귀한 그릴 남겨서 모멘트 캡슐을 놓았다가 2년에 한 번씩 열린답니다 자기가 놓은 캡슐 상자에 번호를 확인했다가 2년 만에 와서 자기 상자를 열어서 모멘트 캡슐을 통해서 내 추억을 해두고 본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캡슐 안에 넣었네요 모멘트 캡슐 아 신기하다 모멘트 캡슐 모멘트 캡슐 아예 많은 이렇게 자판기에서 모멘트 캡슐을 사서 자기가 필요한 문구나 또 필요한 물건을 넣어서 캡슐 보관 상자에 넣었다가 2년 만에 연답니다 3,3,5,5 연인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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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 문화 chim 문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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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